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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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읽는 비기니라는 이야기들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봐보세요. 정말 예쁘죠? 시작부터, 영어로는 영어로 만들었다 밤을 만들었어요. 날이랑 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리랑 헤도 만들었어요.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의도 만들어지대요. 흰물들과 나무들이 만지하실대요. 너무 밝네요. 철풍재기의 하나님이 만든 것은요? 1번이죠? 첨단! 안녕히 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디있지? 이건 우리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 해가 달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지구 많은 걸 만들었을 때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랑 파삭파삭 날아다니는 새들이랑 어? 국충들도 만들었고 동물들을 만들었을 때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만들었고 생길 수 없었으면 그것은 우리의 한자들이 인도를 만들었을 때 영원히 만들었을 때 이제는 이거 땅 위에 사이는 동물들을 만들었대요. 애왕 동물도 만들었고 그럴게요. 애왕 동물도 만들었고 그럴게요. 애왕 동물도 만들었고 그럴게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사람이었어요. 동물들이 제일 중요하게 만들었나요? 아니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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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딩동댕둥. 별이 바닷고. 이번엔 이걸 읽어줄게요. 이 후옥세인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가운데 이 동장이 가운데에 있는 이 가운데에 있는 산악과를 벗겨 말라고 하셨어요. 거짓말쟁이 뱀이 어하와에게 다가왔어요. 이 가위 좀 먹어봐. 먹어 쓰이지 않아? 안 돼. 이걸 먹으면 죽은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거 나처럼 똑똑해질까봐. 그런 거야. 거짓말쟁이가 말했어요. 너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이거 나처럼 똑똑해질까봐. 그런 거야. 거짓말쟁이가 말했어요. 뱀이 계속 Agatha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을 먹지 말라는 선어커리 먹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 나담엔께도 줬어요. 그래서 남편 나담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을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말했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선어커리 먹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생각해서 싶으셨어요. 선어커리 먹으면 두려움이랑 이런 게 제가 생각해요. 아름다운 가위로 먹었거든요. Eve, we're hiding, said Adam. We're naked. You know that because you ate from the tree, God sighed. Then Adam blamed Eve, and Eve raped the serpent. God said, serpent, you must crawl on your belly. A woman's son will defeat you. Eve, childbirth will be painful. Adam, growing food will be difficult. 이 거짓말 뱀한테는 너는 배로 맨날 맨날 기어 다녀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또 뱀의 부인이 이거 남편을 무찔릴 거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담은 일할 때도 완전 힘들 거라고 하셨고 하와는 아기를 낼 때 완전 아플 거라고 말하셨어요. 그럼 뭐였네요? 음... No. 아, 틀린다면요.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애등종사에 추천하게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애등종사는 다른 곳은 너무 안 좋은 곳이에요. 맞췄고요. 여기 또 먹었네요. 또 이거 드릴게요. 활동해볼까요? 터뜨린다면요. 두번째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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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째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맞았다 맞았고요 이제 이거 이거 2x2라는 여기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이제 세상에서 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포이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비가 내려서 우로 오게 할 거라고 노아 노아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할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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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배를 만들었어요 저는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한테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날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이걸 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홍수가 안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아 노아 조아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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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럴 어 하나님이 동물들도 다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가 계속 계속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 41년이나 비가 내렸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무사히 배를 타오면서 잘 갈 수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무사히 배를 타오면서 잘 갈 수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무사히 배를 타오면서 잘 갈 수 있었어요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들이 날렸어요 비가 다 그쳤나 흙이 날려서 근데 나뭇가지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무사히 배를 타오면서 일곱가지의 무지개를 피면서 약속하였었어요 음...예쓰 정답 할땅 할땅 해볼게요 할땅 해볼까요 한 개 맞췄어요. 한 개? 도리를 또 맞췄어요. 또 맞췄네요 또 맞췄고요 또 맞췄네요 또 맞췄습니다. 또 맞췄네요 또 맞췄네요 또 맞췄네요. 맞췄네요 또 맞췄네요. 맞췄네요 2단계 클리어 3단계 들어갑니다. 맞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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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이 클리어 예 나름 가기 클리어 예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오늘은 2x2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좋네요 그리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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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